오늘도 돌아온 퀴즈 시간! 다들 지난 퀴즈들은 잘 풀었겠지? 분명 친구들이라면 전부 맞췄을 거라구요 그럼 바로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지 지난 미션 첫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팀이 해체되는 것! 사실 선생님은 그 어떤 팀들도 해체되지 않길 바랬다구 두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헤라 뛰어난 실력으로 돌스팀의 리더 자리를 헤라가 맡게 되었지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바로 로즈에게 옮은 것! 친구들도 다들 감기 조심해야 해! 아이초! 그럼 이어서 오늘의 퀴즈를 내도록 하겠다 첫번째 퀴즈 칼리오페 이사님이 천리 선생님께 제안한 것은? 두번째 퀴즈 멜로디가 명곡의 재탄생 미션에서 부를 노래는 누가 불렀던 노래일까? 마지막 퀴즈 천리 선생님은 칼리오페 이사님의 제안을 어떻게 했을까? 이번 퀴즈는 나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 아휴 저는 설리 선생님이 떠나실까봐 걱정했었다고요 다들 나에 대한 얘기가 궁금하다면 샤인스타 이번화를 꼭 보도록 제작진하는 좋은cap 칼리오페 이사 그러자 PP 해서 이볐라고